겨울에는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없고 그 아래 가면 우리 집이 있어요. 아 집에 또 있어요. 우리 집이 있는데 이 아저씨는 부부가 아니셨죠. 독진으로 혼자 사지는데 겨울을 날 우리 집에 그 간 나고. 잠깐만요. 아니 두 분이 그러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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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예 부부가 아니라고요 아니 아니시라고요 예 아니래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벌이를 둘이 도업을 해가 미겼대요. 체전을 이제 도업해가 체전 해가지고 말라가 같이 먹고 그래요. 그러면 두 분은 동업자신 거예요? 아이고 동업자신 거예요. 생계를 위해 동업. 그리고 동업도 하게 되었다네요. 하하하하 여기 있으며요. 다섯 시에 밥 먹으면. 밤이 안 오면 눈을 타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. 억지로 밤새도록. 여름이 낮이에요. 저녁에는 그렇게 들은 나죠. 아 밤이 안 와도 그냥. 불 끄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. 아저씨는 저 사과 자고 밤에 이봐 자고 도움 자리가 한 바 앉아요 야 그런데 이건 도움 자리가 한 바 앉아요 저 사과 잠깐 그 안 그래도 좀 여쭙기가 민망해서 재밌으신가 봐요 한 집에서는 주무시는데 이게 내가 새벽발 이 방은? 야 새벽발 할아버지 방은? 할아버지 방은? 할아버지 방은? 난 내 방은 2월까지 안 나가서 지금 안 돼 그 두 방은 지금 안 돼 방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저렇게 많이 떨어져 있네요 주변에 오해를 사면서까지 이 남다른 동굴을 이어 온 이유가 궁금한데요